이 시간 지나면 긴 선을 끝나면 음악 간 동떨어진 삶을 살아 그래도 항상 켜진 유튜브 화면 멈춰버린 구독자 중 한 명 지금은 날 궁금하겠지 그런 생각하며 요즘 딱 절반은 행복하고 딱 절반은 우울해 어차피 찾는 사람 없어 보는 자동문대 동요 때문에 헛클어진 내 플랫리스트처럼 무엇 하나 내 것이 없어 소요금 무의미 1년이 지난 앨범 아직 어제 길가태별 기대 않는 척은 해도 속으로는 실망 매번 솔직히 관두려 했어 비싼 취미생활 됐어 밥벌이 조차감될 거면 뭐 하루에 계속 사실이야 많이 지치지만 또 아닌 척되지 시침이 난 어쨌든 하겠지 뭐 도망치려 해도 결국 벗어나지 못해 내게 저 죽겠단 날이 깨어 오늘은 저기 먼 곳이 더 보여 좋은 때 내게 물어오면 여전히 같은 날 난 보여 간만에 거친 미세먼지 창문 열어 환기 소중해 이 초록색 맛 끝뜬 공기 저 멀리 땅꺼미 지는 모습이 얼마만인지 회색 도시 속 자유가 된 도비 이러다가도 갑자기 휙 바뀌어버리는 바람이 짓 이겨버린 내 기분과 정확히 맞물려 비례하지 불과 한 시간에 숨통이 준 머릿속 빈 공간 퍼져있는 바이러스 덕에 마이너스 집안에서 날 겁주는 미디어들의 분탕 질 보면 뭘 알고서 난 마이너스 형 랩이나 들이면 나의 값을 역행하는 소녀님 right? 철들지 않아 난 help me or that somebody help me tell me 해결책이 있다면 손발을 뺏긴 그 사실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잠시 잡은 두 생활 속에 경터 테이블 위 LP 추측했던 날이게요 오늘은 저기 먼 곳이다 보여 좀 어때 네게 물어보면 여전히 같은 날 난 뭐야 이 시단 지나면 이 시단 지나면 아무 일 없던 것이온 길 떠날 것 다며 더 잊어 This is all with you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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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